네, 감동적이죠? 네. 너무 잘하십니다. 다들 이러보시면 노래 위주로 뽑았는데 어쩌면 얼굴보고 뽑았는 것 같이 다들 잘생기고 다 미인이세요. 그렇죠?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소금. 살아가는데 소금이 있어야 맛을 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에 필요한 건 현금, 황금. 그렇죠? 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옆에 분이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을 보니 입맛이 돕니다. 당신을 보니 입맛이 돕니다. 당신은 존경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지공대사님 안녕하세요. 지공대사님은.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자, 지공대사님은 지하철 곡자로 타시는 분이 지공대사입니다. 그런데 아직 연세가 안 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미래의 지공대사님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몸도 풀 겸에 고향의 봄 하죠? 나의 살던 고향은. 자, 우리 몸도 풀 겸에 고향의 봄 하죠? 자, 우리 몸도 풀 겸에 고향의 봄 하죠? 자, 우리 몸도 풀 겸에 고향의 봄 하죠? 자 법칙 있죠. 처음엔 두 번, 그 다음에 한 번, 그 다음에 왔다 갔다. 그렇죠. 이걸 아시는 분은 100세까지 사세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분들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스라이 집에서 오셨죠. 네. 아주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이분들 참 행복하신 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